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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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십니까 독거재통의 주광입니다 자 오늘은 약사경 탐욕에 대해서 탐진치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겠어요 이 약사경은 약사이래 부처님의 거룩하신 가르침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꼭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불합리하고 비논리적인 그런 그 생각과 행동과 말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서로 사회적인 관계라고 한다면 사회적인 동물이다 뭐 정치적인 동물이다 그렇게 되면 관계 속에 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관계 속에 사회적 나만 생각할 게 아니라 역지사지라는 말 많이 했잖아요 상대방의 어떤 그런 의견이랄까 상대방의 관점 같은 걸 유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탐욕이라거나 화를 내는 진심이라거나 탐진치 공부를 하지 않고 자기 고집만 세우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꼭 생각해봐야만 할 것이 어제도 제가 어디 가서 그런 말씀드렸는데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 생각만 옳다곤 여러분 저 우리 인간이 지옥에서 뭐 과보를 다하면 아귀볼받고 축생볼받고 아수라 인간까지 이렇게 영적인 진화를 해온다고 그럽니다 부처님의 본생경 같은 데 보면 부처님은 과거에 뭐 토끼였던 적도 있고 베라벨 뭐 동물이었던 적도 있고 다 나옵니다마는 내 생각을 한 번 해보세요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이기적인 마음 뭐 탐진치 대표적으로 탐진치라고 하는데 정말로 이 탐욕이 여기도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기의 탐욕을 양보할 줄 모르는 존재들 정말로 탐욕을 내려놓을 줄 모르는 존재들은 네 여기 나온 대로 그지없이 탐욕에 많은 중생들은 뭔가 재물을 쌓아놓고도 정말 아끼면서 아끼면서 부모와 처자와 하인과 구걸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베풀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은 아 목숨이 마친 영당 그냥 악위나 축생으로 태어나게 되어있다 근데 이 악위나 축생으로 태어나게 되어있다 이런 점도 환생이라거나 윤회를 믿는 사람에게나 그것이 뭐 조금 자극이 갈까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 서양 사람들은 어때요 윤회를 전혀 인정하지 않죠 영원한 천당 영원한 지옥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탐욕이라는 거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대하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관계 가운데 우리가 이걸 참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참 묘한 게 관음경 같은 데 보면 제도가 연필관념하면 시식하며 하면 무슨 말씀인 거 아니에요 서로 간에 상대방의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가 나에게 뭐라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나에게 화살을 쏘는 거와 마찬가지래요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부정적인 화살을 쏘고 있다 이 관계 가운데서 우리는 뭐라 관계 가운데서 이게 참 이게 문제가 많이 양성되는 거예요 우선 내 몸 가운데 칼로리가 양성되면서 광자 반응을 통해서 뭔가 나가면서 내 마음을 담고 상대방에게 좋은 어떤 그런 그 네 좋은 어떤 그런 그 뭔가 소통을 하는 그런 그 광자를 내보내기도 하고 부정적인 광자를 내보내기도 한다는 겁니다 아 여러분 우리 이게 관계라는 게 제가 그 전에 말씀했죠 중요한 건 사랑하는 사람과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과 서로 대화를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코드가 맞거든요 광자가 코드가 맞으면 어떻게죠 그 아름다운 마음 가운데 하나로 녹아 드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른다고 제가 말씀했잖아요 모든 시간 어디서 나왔다 마음의 상태에서 나왔다 그러잖아요 내가 싫은 사람은 단 1분을 앉아 있기가 싫어요 지루하게 느껴지고 싫고 길게 느껴지고 시간은 그러니까 어디서 나왔다 마음에서 나왔다는 걸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정말 어떤 마음 탐욕스러운 마음 그러니까 내가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과 만나면서 계속 뭐라 화살을 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몸에서 화살을 만들어내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 화살을 맞는 그 상대방도 좋지 않고 또 상대방도 거기에 역반응으로 뭔가 하니 나에게 화살을 날리고 그럼 어떻게 하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뭐라 하죠 네 살풀이라는 걸 했습니다 살풀이 어제 제가 방생 가서 어떤 고살림이 살풀이 춤을 추는 거예요 네 실제로 무슨 뭐 여겨보면 살이 많이 나요 원진살이니 무슨 살이니 무슨 살이니 살 실제로 여러분 점점 정말로 무서운 일이요 확 김에 한 대를 쳤는데 죽어버립니다 그런 수가 있어요 강한 그런 그 부정적인 마음으로 때리니까 나는 뭔가 하니 때리는데 상대방도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니까 탁 충돌하면서 충격을 상대방이 강한 충격을 받고 네 맥이 딱 넘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탐욕이 많거나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게 내 몸과 마음의 세포들 아까도 말씀했죠 전자가 의식이 있다 광자가 의식이 있다 이래버리면 거기에 내 마음이 담기니까 여러분은 모든 몸의 정보 마음의 정보가 그대로 새겨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른바 말하면 고진멸도 사성재담에 8정도 정도라는 게 나오거든요 정견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바른 그런 공부라고 바른 직견을 가지고 살아라 정사 바르게 생각하라 이게 요법이에요 이게 병의 치료 요법이고 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한 대단히 중차대한 비결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탐욕이 많으면 이게 뭐라 탐욕이 많으면 응당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뭐가 된다고 축생으로 내게 악의라 축생이 된다는데 이걸 누가 잘 믿겠습니까 그냥 흘러가는 게 그런 거겠지 그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낮에는 뭐 이렇게 남들이 다 함께 더불어 사니까 함부로 뭐라고 했다는 뜻 뚫겨 맞으니까 꿈속에선 또 뭐라 아 꿈속에선 우리 인간이 전 달라지거든요 꿈이 가는 무서운 폭력성이 있거든요 꿈속에서 막 싸웁니다 악의들처럼 싸웁니다 그렇습니다 꿈이 가는 무서운 폭력성이 있어요 프로이드는 인정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평상시에서 약사의 레벨 약사의 레벨 약사의 레벨 약의 약 근데 제가 언젠가 한번 질문을 들었는데 스님 요즘 코로나가 많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아직도 뭐 코로나가 잠자지 않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부처님 당시는 뭐냐 영산 당시 수불부총 부처님께서 뭔가 부총하셨다는 건 기부할 때 부초가 기부할 때 부자 기부한다는 거예요 촉은 삼는 거예요 그냥 수불부총이란 말은 부처님의 위대한 권능을 부여해주면서 자기 아들 딸과 제자로 삼는 거예요 수불부총 10대 제자 그러니까 10대 제자에게 10대 제자들에게 부처님의 위실력과 가피력을 베푸는 겁니다 너희들은 가서 부처님 말씀 온 만방에 펼쳐라 10대 제자 16성 500성 독성 독성은 500성 아라한들의 어떤 계열에 혼자 가서 열심히 정진한 독각 독성 1200제 대 아라한 무량자비 성준 이게 어떻게 기가 막힌 게 부처님께서 영축산 이러면 기원정사 기원정사 아시죠 그죠 그 절에 계실 때 기원정사는 이제 그 나라 왕이 시주란 그 나라 왕이 지어서 이제 뭐 뭔가 기타 태자가 기타 태자가 땅을 제공하고 수다타 장자가 거기다 이제 집을 절을 지었는데 5천명 이상이 같이 살았다 한 마을인 거야 걸식을 나갑니다 근데 지금도 만약에 5천명이 함께 살았다면 아마 코로나하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아 근데 정말 놀라운 건 부처님께서는 그 당시에 이른바 말하면 위생학적인 관념 의사적인 관념이 대단히 정말 그러니까 5천명이 함께 살다 보니까 그 안에 만약에 전염병이 된다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금강경 같은 거 보시면 세족이 부자이자 시장로 수보리 세족이라는 건 뭐죠 발을 씻는 겁니다 왜냐 부처님도 그 당시에는 걸식하러 다니는 거지였거든요 거지 왕초였거든요 거지 왕초니까 걸식을 다니면서 이제 하루 한 끼 먹으니까 걸식을 그 수천명을 먹고 살려면 취사도 오거나 뭐 이런 거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뭐 뗄감이라거나 수천명이 같이 살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그게 위생관념이라는 게 부처님 다 하셨던 거죠 아 참 대단한 뭐라고 나오는 거 아니 우선 수행자들은 누구나 가다 그 당시에 이미 말이죠 이른바 칫솔을 다 칫솔 칫솔을 다 가져다녔어요 그리고 공양할 땐 손 씻고 발 씻고 바로 펴놓고 바로 깨끗하게 펴놓고 그러니까 경전에 보면 부처님 제자들이 걸식 나올 때 얼굴이 환히 빛이 났대요 위생에 대해서 대단히 뭔가 하나하나 하나하나 부처님 당시에 유명한 의사 기바라고 한 의사 부처님께서 의학에 박통하신 분이에요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 요모 귀신 요모 귀신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 전에 말씀했어요 눈을 뜨고 살 때는 현실의 세계를 사니까 현실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근데 잠이 들면 뭐죠 잠이 들면 우리는 또 다른 세계를 살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중요한 건데 우리가 사실은 영원의 세계 부처님 나라를 잘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부처님께서 불의경 같은 데 보면 뭐라고 나오는 거 하니 엄마 아버지 어제도 설명을 시간이 다 없어서 설명을 못 드렸는데 뭐냐면 이 용이란 말이 용이란 말이 뭐냐면 철룡팔부 신장에도 용이 나와요 용이 나오죠 근데 해상 용왕에도 용이 나와요 해상 용왕은 뭐고 철룡팔부 신장은 뭡니까 해상은 바다에 있고 그러면 철룡팔부 신장은 하늘 날아다니는데 이게 뭘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까 네 이건 다 부처님 말씀이 하나도 뭔가 네 허투루 말씀하신 게 없어요 엄마 아버지 뱃속에 들을 때 우리 뭐라 본래 호공이 있었거든요 호공에서 엄마 아버지가 만나면서 강한 전기를 뜨면서 호공에서 다 정자난자로 수정란에 파고두는 거잖아요 그런데 참 묘한 게 여러분들 여러분 몸에 체액이 있는데요 피나거나 림프액이나 여러 가지 아기 있는데요 이른바 말하면 우리 몸에 피의 농도가 염도가 얼마인지 아세요 0.9%입니다 0.9%는 얼마 0.9%는 바다의 염분 농도와 똑같습니다 엄마 뱃속에 자궁에 들은 양수가 바닷물과 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인류학자들의 생물학자들은 고생물학자들은 인간은 바다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처님께서 인생은 고통의 바다라는 말을 많이 표현했거든요 철룡팔부 이른바 불교에서 용이라는 건 철룡팔부 신장을 팔부 신장 중에 팔부 신장을 말하는데 그럼 해상용은 뭐냐 하늘에 있다가 엄마 아버지 뱃속으로 280일 동안 어디 있어요 바닷물 농도와 똑같은 데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바다에서 온 거예요 바다에서 해상은 뭐라 바다에 있는 생명체도 말도 못하거든요 아니 당장 정자가 정자가 뭐에요 엄마 몸속에 딱 들어가면 뭐죠 꼬리를 막 치면서 꼬리를 막 치면서 꼬리를 막 치면서 꼬리를 막 치면서 가잖아요 물속을 떠서 수욕 수욕 수욕을 막 하는데 3억 마리가 경주합니다 완전히 3억 마리가 한 번에 나가서 그 엄마 몸속 그 엄마 배속은 바다에요 그걸 아셔야 된다니까 정자의 크기는 너무 미세하거든요 이게 전자협력으로 봐야 되거든요 이게 엄마의 뱃속에 있는 자궁이라는 게 궁전 궁전궁자를 썼잖아요 용궁 용궁 용궁이라는 말 썼잖아요 용궁 자궁 같은 맥락 정자가 이만큼 작은 게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3억 마리가 똑같이 여기 땅 해가지고 다 죽잖아요 한 마리만 남잖아요 그때도 해상 용왕이 돌봐줘야 돼요 용왕이 돌봐주지 않으면 곤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있다가 뭐라? 엄마 뱃속에 들어왔는데 엄마 뱃속에 떨어질 때 뭐라? 이른바 용궁에 떨어지는 거예요 바다의 바다 바다 양수의 바다 그러니까 철룡팔부 신장과 해상 용왕과 통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 뱃속에 들어오면 하늘을 마음대로 날라다니고 해집고 다니는 그런 존재가 물속에 딱 들어오는 게 부자연스럽다 안 부자연스럽다 대단히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그 280일 동안 꽉 갇혀가지고 30도 오브짜리 날로 속에 갇혀가지고 30도 안 돼 덥다고 날린대 거기서 그냥 그게 해상 용왕이 도와주는 곤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렸을 때 이런 신령스러운 기운이 약하니까 하늘로 떴다가 들어왔다가 떴다가 그걸 뭐라 그랬어요 그죠? 네 유체이탈처럼 네 뭔가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 이게 기가 막힌 건데 부처님께서 소아과 의사의 어린이 소아과 의사의 또 대가야 하기에 부처님께서 이 영혼의 이른바 의사적인 어떤 측면 같은 건요 제가 불의경보면 뭐 설명을 할 수 없을 정도 말도 못해 뭐 부처님 경우에 뭐 목욕탕 건조법까지 나 목욕탕 목욕탕을 어떻게 짓는 것이다 어 어 대단해요 목욕탕 건조법 제가 주어선 것 보면 비누 비누 제작법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문 중엔 비누가 있었어요 비누 제작법 기름을 가지고 비누 제작법이라든지 아 콩으로 콩으로 비누를 맨 콩으로 콩비누 아이가 장난이 미치겠네 네 양치질 꼭 하라고 나오고 세수 꼭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세수는 내장 마사지다 이렇게 나오고 말이죠 이쑤식의 양질하고 꼭 가져다녔고 항상 입에서 나쁜 냄새가 공동체에서 하니까 입에서 나쁜 냄새가 나게만 안 된다 입이 쓰지 않도록 하고 목구멍이 항상 깨끗해야 되고 가래라거나 화내고 짜증내지 말고 욕심부리지 말고 체증이나 풍병 냉병 등 다 제거하는 거 어 눈병 뭐 열병 이거 제거하는 병들이 다 그런 이런 병을 제거하는 치료법들이 부처님 경에 다 나와요 의사로서도 완전히 말이에요 대의왕 요래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만나고 할 때 인간관계 가운데 탐욕의 마음을 가지면 나도 죽고 남도 죽는데 이 광자가 나가서 어딜 치는 거 하니 유전자를 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현대의약 현대의약 이런 현대의약이 뭐 MRI도 있고 CT도 있고 기기가 많으니까 대단한 현대약이 발달한 것 같죠 냉정한 눈으로 따져보면 부처님 통찰력으로 딱 부처님 해안으로 영안으로 불안으로 모든 질병을 봤기 때문에 부처님의 치유법 같은 건 게임이 달라요 영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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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러요 영혼을 치러요 그러니까 이 탐욕이란 말 욕심을 많이 부리면 이게 전부 다 싸움이 오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어도 죽은 귀신이 별벌리 없는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현대는 무슨 귀신을 인정합니까 영혼을 인정합니까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믿는 사람 이른바 말하면 정말 복불복인 거예요 믿는 사람 공부한 사람 그러니까 제가 자꾸만 이거 좀 공부를 시켜라 능림불교대학 공부를 시켜라 부처님 경절을 좀 공부해라 이런 걸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봐도 대단한 이건 도저히 과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영감으로 직관으로 아 뭐 이거 다 나오잖아요 너무 보세요 우리 이렇게 덩어리 져 있죠 근데 풍뎅이라거나 점점 가면 갈수록 딱딱한 껍데기가 지잖아요 점점 점점 뭔가 욕심이 우린 지금 몸이 물로 돼 있어요 뼉다구 뼉다구가 이제 있어야지만 이게 지탱을 대지만 지탱하지만은 물이 7,80%거든요 그러니까 천룡팔부신장 해상용왕이 다 연결되어 있을 수 있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관리를 잘해야 되고 독심 중에 탐욕이라거나 화내는 마음 진심 치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내 몸과 마음에 타격을 주고 상대방에게도 충격을 주고 타격을 주고 질병을 만들고 코로나를 만들고 이러는 거예요 자 오늘 첫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